1. 하나 바이블 사과정 2학기 청소년부 안녕하세요. 하나 바이블 사과정 2학기 청소년부 39가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이제 11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39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학습 요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적용,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를 하자입니다. 공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우리 설교 노트도 있죠.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리고 느낀 점 함께 적어주시고 핵심 태그까지 적어주신 다음에 나누어 주시면서 공과를 시작해 주세요. 말씀 패키지입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하기 쉽도록 다음 틀에 맞게 구조화해 보세요. 우리 주기도문을 구조화해 보는 활동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맞게 빈칸에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기도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1번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2번 나라는, 나라가 이마시오며입니다. 3번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과 사람을 위한 것, 기도를 나누고 또한 주기도문을 구조화해서 아이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우리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우리 두 번째 활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과 제1001문의 답을 채우고 주기도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는 활동입니다. 제1문, 우리 사과정 1학기 때 1과에 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1001문과 제1문의 내용이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101문입니다.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입니다. 제1문과 제1001문이 같은 것을 보며 우리는 진리는 앞과 뒤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리는 앞과 뒤가 같죠.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진리가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또한 배우는 학생들에게 바르게 세워지는 이 39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더하나 바이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생활 속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의 답을 적고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기도 제목 중에서 시험 공부를 위하여 뭐 아니면 연애를 위하여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온다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잘못된 기도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기도 제목 안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나가며 이 활동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기도 결단문을 작성해 봅시다. 기도 결단문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 김예슬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우리 이 활동을 통하여 기도를 결단하고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한 갓생을 살아봅시다. 이를 위해 기도할 내용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적을 때 혹시 기도하겠다, 성령축만 받겠다 이렇게 적는다면 조금 더 선생님들 아이들이 실천 가능하게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잘 지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갓생살기 투드리스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핸드폰 확인하는 것보다 기도한다 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길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학원에 임하길 기도한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고 또 이 39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한 주간 주일에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어떤 실천 내용이 있었는지 적어보시고 또한 내일 배울 말씀을 선행학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라 믿습니다. 항상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존경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정말 지금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바이블 사과정 2학기 청소년부 우리 선생님들의 성김을 통하여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9가 교사교육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